한 생각을 계속 유지한다는 게 원래 명상입니다. 일념 집중이라는 게 왜 명상이라고 따로 인류에게 고차원적인 작업이 됐느냐. 한 생각을 계속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원리를 아신다면 왜 명상이 힘드냐. 생각은 무상한데 무상한 중에 한 생각을 계속해야 되니까 힘든 거예요. 나마음이 다불을 계속해야 되니까 힘든 거고 몰라를 계속해야 되니까 힘든 거고. 그렇게 원래 우리 마음은 본성이 무상한데 생각도 그러면 무상하고 감정도 무상하고 고통도 무상한 겁니다. 원래 고통도 다 변해요. 가만히 안 있어요. 금방 바뀌어 있어요. 시간이 경과되면 바뀌어 있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계속 유지하려고 한단 말이죠. 그게 과거에 대해 집착하지 마라 이 소리는. 자꾸 집착을 해서 붙잡아두려고 합니다. 감정을 증폭시키면서 붙잡아두고 있어요. 화가 난 일을 곱씹으면서. 그때 몰라 하시면 어떡할까요? 몰라 하고 참나한테 맡기고 계시면 어떡할까요? 모든 수고롭고 힘든 거 그거 다 나한테 맡기라고 했었잖아요. 예수님이. 맡기고 계시면 어떡할까요? 예수님하고 맡깁니다 하고 계시거나 몰라 하고 계시거나 하느님하고 계시면 감정이 그대로 사라지는 게 아니라 지 나름의 공식대로 생멸한다니까요. 무상하게 변하는 중에 변해가요. 일단 바로 멸은 안 하더라도 변해갔죠. 변하겠죠. 좀 변해서 내가 깨워서 지켜보다 보면 변해가는 중에 견딘 말할 때 내가 그 감정을 감수할 수 있을 때가 온다고요. 그때 빨리 가서 그 사람하고 기분 풀고 오시면 이게 육바람입니다. 화가 났어요. 그 사람 때문에 화가 났습니다. 그런데 앉아서 계속 곱씹으시면 화가 커집니다. 붙잡고 있는 데다가 내가 키워요. 이제 먹이까지 줘요. 그때 나한테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 계속 자기 혼자 곱씹으면서 점점 화를 증폭시킵니다. 그런데 그거 절대 하시면 안 되는 게 저도 늘 합니다. 안 한다는 게 아니라 하는데 해보니까 하도 이거 아닌 것 같아서 우리 다 함께 하지 맙시다. 뭐냐? 탐진치가 돌아가요. 뭔 탐욕이 안 맞으니까 화가 났죠? 그럼 이걸 아셔야 돼요. 화난 만큼 어리석어지셨다는 거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모든 분노를 피하자는 거 아니에요. 정의로운 분노, 양심의 분노는 지혜로운 거예요. 다만 내 개인적인 어떤 욕심의 좌절로 인한 분노는 우리를 어리석게 만듭니다. 따라서 다음에 황당한 걸 원하게 만들어요. 즉 뭐냐? 가족 때문에 화가 났어요. 그런데 별일 아니게 넘어갈 수도 있는데 그 자리에서는 그렇게 화도 안 났어요. 그런데 방에 와서 딱 생각하니까 괘씸한 거예요. 이제 어리석어진 겁니다. 괘씸해졌다는 건 분노가 증폭되기 시작해요. 나한테 그렇게 하면 이거는 같이 안 살자는 거지? 혼자 소설을 쓰기 시작하면서 점점 분노가 커져요. 왜? 내가 이미 어리석기 때문에 나는 아주 피해자가 되고 상대방은 가해자가 돼요. 아주 죽일 놈이 돼요. 점점 이렇게 소설이 쓰여져 가는 과정이 탐진치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방에서 한 10분 더 생각했더니 이거는 이 과정은 깨진 거예요. 혼자 기분에. 저만 그런 거 아니죠. 아무튼 이건 뭐 끝났네. 이런 기분이 들 정도로 우리가 탐진치만 따라가면요. 금방 아주 부정적인 결론을 내리게 돼 있어요. 그때 바로 나가지 마시고 나가서 그 기분 다 토해내고 다시 들어오시면 상황은 이제 더 걷잡을 수 없이 돼 있으니까 잠깐만 몰라하고요. 계시면 맡기고 하느님. 그때 정인들면 하느님, 예수님, 부처님이라도 자꾸 맡기고 계시다 보면 감정을 내가 조금만 무신경하면 여놈이 변해 있다니까요. 변해서 조금 지가 스스로 어떤 해결책을 찾아갑니다. 갈무리 돼가요. 지도 에너지 계속 끌어다 쓸 수는 없군요. 분노를 내가 해야 할 거리를 줘야 분노를 하지. 내가 먹잇감도 더 안 주죠. 즉 그 사건을 더 고씹지도 않죠. 몰라하고 나는 하느님한테 다 맡길 거니까 모르겠어. 너는 화 계속 내고 있어. 내지 말아도 아니에요. 네 할 일을 너는 해. 감정아. 나는 그냥 모른 척하고 있을게. 무관심하고 있을게. 하고 계시다 보면 감정이 좀 풀릴 때가 옵니다. 돌아보면. 그 기분에 빨리 그때 이 기분이라면 상대방하고 화해하겠다 할 때 선정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지금 감정이 변했어요. 그래서 딱 지켜보니까 지금 이때 타이밍이면 이 기분이면 상대방하고 화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이게 반야입니다. 판단이 딱 서요. 인욕 빨리 받아들이고 뛰쳐나가서 정진 빨리 가서 화해하고 다시 오세요. 그럼 이제 후딱 뭔가 순간적으로 육바람 일이 펼쳐졌죠. 카르마가 바뀌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아무 일도 아니에요. 또 희덕거리고 있을 거라고요. 그런데 아까 좀 전에 그거를 조금만 더 불을 키웠으면 그게 이제 집을 태웠을 수도 있다는 거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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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